안녕하세요 뽕뽕뽕 뽀미입니다 제가 이번 연도 통틀어서 제 돈 주고 옷을 산 적이 정말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나만의 스타일이 있긴 하다만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건 인정 그래서 오늘 한번 앞으로 저도 약간 패셔니스타가 돼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 분을 모셨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분 맞습니다 아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모델 주우제스를 모시겠습니다 아 못 내리겠다 이거 네 안녕하십니까 주우제입니다 밥을 사듯 뭐 사듯 아니요 뽕뽕뽕에 세 번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입은 스타일에 대해서 우선 한번 대충 느낌을 한번 받아볼게요 저 우선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이 청바지에 아 어쩔 것 같아 이거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이 청바지에 이제 흰색 셔츠 무난할 수 있는 거에 이런 게 좀 포인트 되는 가디건을 입으면 어떨까 그 잠깐 일어나서 정면 안 보여요 이 단추 여기만 세 개 남는 거는 누가 누구 보고 따라하는 거에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 같아요 음 다 풀고 지금 티셔츠 입었잖아요 네 이거 바다에 넣나요? 살짝만 넣어봐요 앞에서 여기 주머니가 앞에 살짝 넣어봐요 앞을 이게 조금만 이렇게만 해도 원래는 보미씨의 다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오 근데 이거를 열면서 여기에 다리 길이 이만큼을 추가를 하면서 비율이 되게 좋아 보이는 그런 스타일링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슈즈를 신었으면 뭘 신었을 거 같아요 제가 갖고 와볼게요 아 또 제가 최근에 또 장만한 신발 두 개가 있긴 한데 요즘에 난 이걸 신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 컬러감을 엄청 줬잖아요 상의도 확 주곧 했잖아요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밑에를 좀 죽여요 어? 다 그래서 약간 블랙 느낌? 죽이는데 저는 여기에 계절감까지 더해서 약간 스윗! 딱이지 그러면 이게?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신는 거 제가 설탕에서 한 채 시킬 때 제일 많이 신는 거 이거 쿠팡에서 한 7,000원 주고 샀거든요 비싸다 왜요? 비싼데? 이게 진짠지 궁금한 게 많은 남성분들이 어그부츠를 싫어한대요 이것도 스타일링 문제인데 그 2004년에 봤던 드라마 있죠? 미안하다 사랑한다 거기 임수정 선배님이 하고 나왔던 스타일 어? 뭐야? 어? 약간 건우기인데? 이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오늘 오빠를 이렇게 부른 이유가 가장 큰 게 제가 사실 오빠도 알다시피 출입입만 진짜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원피스도 많고 치마도 많은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 많지는 않지만 있긴 한데 안 입어요 왜냐? 이걸 어떻게 매출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한번 제가 옷빵을 공개할 테니까 오빠가 이렇게 입었으면 좋겠다 아 오케이 이제 옷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따라따 요새 친구들은 그렇게 아는데 하하하하 그래요? 그거 어떻게 두둥 이렇게 들어가네요 진짜 저의 옷빵입니다 어우 깔끔하다 보미씨가 평소에 어떤 스타일링을 하는지 한번 한번 픽해보세요 저는 진짜 위아래 추리는 거 맞춰 입는 거 진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게 보라색 그럼 여기 또 보라색이 차다 되게 쉬워 5초만 끝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입던지 이렇게 좀 짱 맞춰서 많이 입는 편이거든요 저기 석유랑 라이터 있어요 이만큼은 다 태워버리고 그렇게 철저하게 맞추면 맞출수록 점점 더 아마 사람들을 편하게 대할 거예요 보미씨를 음 너무 좋은데요 좋은 의미로 아 좋은 의미로? 편한 친구구나 좋아요 좋아요 저렇게 위아래 똑같이 우긍우긍만 입고 다니는 소탈한 친구구나 털탈한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같아요 근데 이제 나는 그걸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음 좀 드레스업을 좀 하고 싶다 네 그래서 오빠를 약간 꾸며있다 제가 최근에 이 친구는 이 비사의 이 패딩을 굉장히 브랜드가 있는 친구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패딩 가장 비싼 패딩을 받아봤는데 네네네 이 패딩을 내가 아까워서 못 입을 정도예요 아 그러면 안 돼요 이거를 많이 입고 싶어요 옷은 해줘야 돼요 이거를 약간 좀 요즘에 또 힙하다 이미 나왔어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비니 있거든요 비니 됐어요 끝났어요 이걸로 해서 빵모자도 있어요 준비를 해주시면 제가 나가 있을게요 알겠어요 여기만 열면 안 되고 나머지는 열어도 되고 네 와 우선 오 진짜 너무 기대된다 제가 패션을 저도 물론 저만의 스타일이 있지만 옷 정말 너무 잘 입으시고 무엇보다 오즈오빠가 저는 너무 패션이 너무 좋은 게 과하지 않은 자연스러움에서 멋을 낼 수 있는 그런 옷을 항상 입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배우고 싶다 저는 마음에 오늘 이렇게 초대해봤는데 첫 번째 옷 진짜 기대된다 없어 뭐 있어야 만들어주지 얘는 엔터테이너가 아니에요 보여지는 직업이 아니야 보미야 장갑 있니 장갑? 장갑? 그 목장갑 안 된다 그 빨간 거 이렇게 고무 붙어있는 그거 안 돼 이거 보면 안 돼 미리 보면 안 되지 안 볼게요 이거 야구 장갑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이거 나한테 주면서 농담이야라는 표정이 아예 없다? 진심으로 준 거야 이거? 너무 소름 돋아야 지금 아 안 되겠어 한마디 하고 올게요 잠깐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엄마 포함해서 봤던 어떤 여성분의 옷장 중에 제일 옷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친구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어떤 친구였네요 일단 인어 그 보미 씨 잠깐 와볼래요? 네 그래서 입으면 돼요 이제 아 입어요? 네 어떻게 입냐면 오마이갓 진심이에요 이거? 네 안에 입고 안에 입고 이 터틀을 살짝 보이게 올려요 일단 그렇게만 입어보세요 제가 다 잡아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아 너무 상상될 수도 같아 뭐라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우선 알겠어요 일단 왜냐면 보미 씨 제가 뭘 만들려고 그래도요 아 의심하지 않을게요 없어요 거기서 뭘 준비하고 하라 그래요 없어요 이거 뭘 입힐 게 있어야 입히지 이거 보세요 입고 한번 제가 나와 볼게요 네 보미 님 그 의제 님 안 들릴 때 한번 어떤 거 같은지 한번 이 얘기를 물어본 이유가 뭐겠어요 피디 님이 피디 님이 이해가 안 가는 패션이잖아 어? 난 솔직히 이런 걸 원한 게 아니거든 이거는 이렇게 해도 내가 안 입고 다녀 믿겠어요? 네 믿겠어요? 아니 다들 믿으시겠어요? 이걸 보고서? 차라리 나는 그냥 진짜 여기에 아니 그냥 화이트 오케이 왜냐면 정반대 되는 화이트 화이트에 빈이 포인트 되는 거 이거 하나만 딱 써줘도 느낌 살잖아 저 안에서 어떤 코디 착장을 만든다는 거는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남을 이렇게 꾸며줬던 스타일링의 커리어들이 다 무너질 거 같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완성 이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패션으로 약간 매치를 했는데 이건 어떤 패션이죠?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패딩이잖아요 추운 겨울에 있는 거잖아요 계절감을 살리려면 그 컬러감을 계절감에 맞게 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밑에 코듀로이잖아요 원단이 코듀로이 스커트가 계절감 맞는 게 옷장에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밤 하나 그리고 슈즈는 원래 해닐업 로퍼류로 해서 클래식한 걸 좀 신기고 싶었는데 없어요 없어서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아 약간 아 검정색 낮은 슈즈 신었구나 할 수 있는 그래도 올블랙의 이 스투시와 나이키 콜라보레이션 슈즈를 신겼고 그리고 이 가방을 보면은 여기 사이로 터틀넥 살짝 보이는 베이지 톤 그리고 여기 브라운 톤 딥 브라운 톤 이렇게가 톤이 맞아요 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계절감이 느껴지는 그런 스타일링일까 음 그리고 여기에 사실 원래 이걸 하고 싶었어요 아 네 아 이거 내 채널에서 풀어야 되는 팁인데 아 그래요? 아 제 채널에 한 번 더 도움 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메냐 아 어떻게 메냐 보통 이렇게 많이 메요 짧은 거는 네 이게 그래서 하나를 넣어요 네 코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요 우리 수술 치면 다 나오는 방법 아닌가요? 맞아요 아 잘 모르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서 이걸 원래 아 지금도 더운데 목도리까지 아니 겨울에 엄청 추우니까 어 진짜 잘 입어보여요 옷 아 진짜로요? 보여줄게 정면으로 한 번만 사봐봐 잡지에서 봤죠 이런 사람 우와 귀여워 어머 잡지에서 봤죠? 이런 스타일링 근데 오빠 사진 진짜 잘 찍는다 진짜요? 사진 어우 괜찮네 자 어쨌든 이렇게 제가 이 패딩을 선물 받아서 아까워서 못 입고 있었는데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줘가지고 처음에는 사실 뭐 하는 거지? 여기다가 이 치마를? 이 치마에 이 가방을? 막상 이렇게 다 입고 나서 거울을 보니까 내 스타일이에요 저 약간 귀여운 거 좋아하거든요 아 안 귀여워요 아 귀여워 아 이렇게 예쁘다니까 되게 그쵸? 엄청 예쁘다니까 제가 윤보미씨 본중 최고예요 아 진짜로요? 지금까지 중 그 정도예요?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저 이만 갈게요 아니야 아니야 하나 남았어 이 패딩을 위한 거 말고 정말 오빠 옷 봤잖아요 지금까지 그쵸? 아 이거야 이거 입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일 베스트 없어 제가 딱 조합을 해서 한 번만 더 하나만 더 올려주고 가세요 아 다시 들어가라고 네 한 번만 하나만 더 이 왕이 멀리 왔으니까 알겠습니다 아 갑시다 아 너무 좋아요 다 들고 아 이거 좋습니다 검정색 톤을 하나 했으니까 이걸 안 입고 겉에다가 좀 짧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가죽 자켓이 다 긴 것 같아요 한번 입어보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입어보세요 네 오빠 근데 응 일반 사람들은 가죽 자켓 위에다가 벨트를 잘 안 해요 니가 일반 사람이에요? 나는 이거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나도 봐봐 봐 이거 출근기 가면서 패션 리스트 나가요? 진짜 어때요? 너무 좋아 봐봐 이 자켓이 빈티지잖아요 빈티지 네 맞아요 빈티지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 라인이 없어요 툭 떨어진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에 원피스랑 같이 다리가 좀 짧아 보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자켓을 이렇게 잡은 멜로써 얘가 이런 핏이 됐어요 그럼 저의 평을 우선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진짜 단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 느낌으로 오늘 입어서 새롭긴 한데 어 마음에 듭니다 그거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정말 베스트였나 아니 아니 너 내가 본 중 제일 예쁘거든? 아깝게 제일 예쁘다고 했잖아 둘 다 어쨌든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하하하하하 많은 게스트 분들이 오셨지만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주시는 분은 정말 처음이에요 아유 봄이 씨가 하는데 아 진짜 너무 고마워요 대충 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본인 옷장에서요? 네 아 그래도 이거는 조금 풀러 쌀만 했다 발렌시아가 패딩이요 아 하하하하 명품은 명품 값을 하는구나 라는 걸 오늘 진짜 나도 배워가 나도 우리 보미 씨를 통해서 정말 큰 거 하나 배워가는 것 같아요 소송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미 씨 옷장을 한번 털어봤는데 어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미 씨 기대하시는 보미 씨 어떤 걸 상상하든 그 이하의 옷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보미 씨의 모습 아 오빠 굉장히 보미 씨의 최대치의 예쁜 모습을 아마 보고 계신 걸 거예요 그만큼 보미 씨가 여러분들한테 예쁜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보미 씨 많이 예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의자였습니다 하하하하 저도 오늘 정말 오빠 덕분에 너무 많은 걸 알게 됐고 소감 언제까지 해? 보통 이러면 안녕 이러고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뽐뽐뽐 뽐 뽐이었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양품 하하하하 양품 안녕